진리언 개좋은데 왜 아무도 안 할까? 로제미라? 아 뭐 재밌는 챔프 없나? 아리! 아리 한번 해볼까? 아리 안 해본 것 같아 뭐 아리 해봐야지 밀라 사기 챔이라고? 사기 챔이라 안 합니다 난 똥챔만 한다 아리가 진짜 쉬운 챔이라고? 뭔 소리야 아리만큼 어려운 챔이 없어요 무지성 EWQ 박으면 죽는다고? EWQ 박기가 힘들어 그래 어느 챔이든 다 맞아주면 개사기지 야 제라스도 봐봐 제라스도 다 맞추면 개사기임 아리 어딨어 와 아리 안 해가지고 스킨 이걸로 되어있는거 뭐 쓸까? 영꽃도 안 써본 것 같은데 KDA 올아웃 그래 올아웃 하자 지난번이 이거 올아웃 하얀색 보니까 예쁘더라고 이거 뭐야? 이거 한 번밖에 없어? 매우 격중 5초 안에 적 챔피언 처치한게 한 번도 없어? 개 웃기다 오히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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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부인데 이거? 내 치부를 드러내주는거야 아리야 고이야 가자 와 이거 색깔 진짜 이뻐 이거 크롬마 진짜 이쁘다 하얀색깔 그래 이거랑 아하스타랑 다를게 뭐야? 어? 둘 다 게임 캐릭터가 춤추고 노래하는데 말이야 오 미드캐틀이네 아팡 아팡 와 개아파 개손해 오 개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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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필각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못 맞춰서 필각 아님 오 뭐야 필각인가? 아 한대 아씨 아까워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아까워 아 아까워라 아 아까워라 개샘샘 야 너도 미천 다 드러났다 알지? 야 너도 똑같구나 나랑 미천 다 드러났다잉 그렇다면 나나님에게 돈이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캣스 솔킬 시 만원 오 오케이 확인 오케이 리신 잠깐만 솔킬이라고? 안돼 오지마 리신 오지마 리신 아이야 오 진짜 안오네 진짜 안오면 좀 곤란한걸 응 리신이 온다고? 오 됐다 지금 아 근데 이거 니미 드시면 조금 손해 나쁘진 않다 뭐야 핑어야? 체크 야핑어 아니 핑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일이야? 어? 야 야 야 야 아이씨 오케이 30초 뒤에 딸게요 저만 오면은 확실히 딸 수 있어 어? 5초 뒤에 딸게요 큐생님 딸 수 있어 어? 아아 저만 있을 때 할걸 아아 아아 아이고 저만 있을 때 할걸 아 아까워라 좀 안돼 오지마 리신 안돼 내꺼야 안돼 안돼 오 노 뭘 솔킬을 가져가? 내가 씨 뿌리고 수확해가지고 방금 밥 다 지워놨는데? 아니에요 다음 턴에 따면 되지 감 잡았어 이제 그니까 다른 무시에 박았나보다 아니 바텀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킬이야? 혼자서 두 명 따? 아 바텀 무시하니 개잘겠구나 뭐지 아니 캐틀은 어디갔어 오 캐틀이다 너희 잘 만났다 휠 한 대만 맞아줘 아 까비 이 빠졌으면 잡을만한데? 아 너무 달아 아 개잘해 오아하하하하 좋아 야호 아패스 굿네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털킬 만원 이거를 어 안 먹어 봐 오 나이스 만년소리 으아 빗나갔어 아싸 그래도 내가 얼마 먹었냐 사병원 모은 것 같은데 어 나 쪼금 타겟팅이 좀 좋아졌을지도 bee 아이 Olá 나 좀 잘해줬을지도? 안 돼! 아니야 아니야 잡았다 나이스 오 조금 잘할지도? 나 조금 잘해줬을지도? 아까 솔킬 말고 킬 당으로 걸려 그랬는데 안그러길 잘했다 슬린 머신 박나나한테 통장 털 예방 그래 조심하라고 오 잠깐만 오 라라 오라라라라라 오 라라 내가 뭘 본거지? 나이스 우리 한번 룰씨 안에 잡아볼까요? 룰씨님 개방했다 나 죽는거 아니야? 오 라라 망했네? 미션 왜 이렇게 세냐? 내 생각하는건 이게 아닌데 아 캣틀 잡고싶다 아 캣틀 이거 7초 됐는데 캣틀 안녕 아 덧가는거 봐 아 저 급하게 덧가는 모습 오 오 오 오 아 조니아 못썼다 아 아 조니아를 못썼어 오 이걸 끌다니 야 불샤야 안 꺼냈다 너의 임무는 이걸로 끝났어 아 아주 쉴드라도 뺏기고 싶은데 캣틀 아까부터 와가지고 E만 쓰냐? AP 캣틀이야? 옛날에 AP 캣틀 서포트 해가지고 E로 질박는 캣틀 했었는데 아주 옛날에 캣틀 리워크 전에 아 아 야 아 아이고 씨 어 딜 안 들어가 이거 봐 어 에반데 어 매혹 맞추긴 했는데 오 나이스 어 괜찮을지도 아 괜찮을지도 아 이거 나 가는 스킬이 없어 아 씨 풀맛 잊었고 아 안타도 나쁘진 않은데 루시안이 루시안이 너무 센거야 루시안 쿨템이잖아요 Bay 루시안만 잡으면 이겨 미친척 하고 루시안 한테ten 달려들까요? 그럼 애들이 알아서 뒷처리 해주지 않을까? 아 나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 아니었는데 저거 미끼 아니야? 니 그걸 왜 뺏어? 아 너무 아파 아 이거 다른거 물면 안된다 심지어 캣틀 궁을 뺏고 시작하는건 에바였어 아 이거 안돼 망했어 루시안 개쌤 근데 루시안이나세요 뭔 아리야 근데 루시안이 라인전 때부터 너무 크긴 했다 아이 아쉽네요 끝났지? 아쉽다 아이 나쁘지 않겠는데 라인전 아 점점 떨어지는 자랭 점수 와 우리 딜량 뭐야 와 루시안 혼자 딜그래프 뚫는거 봐 여기까지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루시안이 너무 딜을 잘 넣었네 아리 딜 아쉽긴 해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재미는 있네요 그리고 예뻐 예쁘니까 됐어 근데 주키로는 못 써먹겠다 야 저거 할바에는 그냥 사일로 없어야지 아직도 못 써먹겠다 그리고 바이 계속되고 스테이 아쉽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